음식시리즈 118탄입니다. 118탄. 이 종목도요. 이 종목도 기본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구요.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고점이요. 이 고점이 바로 얼마인가? 잠재재산 8500원이 고점입니다. 자 8500원 고점을 때려맞고 이 종목이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하나도 나쁜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급락을 할까요? 이유는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왜 급락했을까요? 자 그리고 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강하게 반등권이 올까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전부 다 지금 최하 40%에서 많게는 100%씩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전 저점이요. 얼마냐면 1500원입니다. 1500원. 자 8500원 대비 1500원이니까 5토막, 6토막 난거죠. 자 회사의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에 잠재재산이 8500원짜리가 1500원까지 빠지면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랐어요. 100% 가까이 올라서 아 100%는 안되고 뭐 한 85% 되겠네요. 내 일장에도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특정 금액을 이 종목은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매수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주가가 밀리면 이 종목은 절대 손절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요. 바닥까지 왔어요. 바닥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누가 이렇게 특정 세력이 이 주가를 이렇게 급락을 시켰는가요? 이번 코로나로 주가가 더 엄청나게 빠졌지만 그러면 엄청나게 빠졌을 때 왜 여기서 누구는 강하게 매수를 했을까?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낙폭과 대주는 이런 종목을 사야 돼요. 잠재자산이 8500원짜리가 1500원으로 6토만 났다.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죠. 그런데 삼성전자 5% 6% 먹자고 삼성전자의 배팅을 하고 지금 한 달째 손가락 빨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무식한 개미들 한심스럽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주식 시리즈 지금 118탄을 공개하듯이 2026년도에 제가 대박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때에는요. 워낙 좋은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잠재자산 대비 두 토막 한 토막밖에 안 난 종목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짜리가 지천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요. 이게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 이때 수익률보다 5배는 더 높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잠재자산 대비 이때는 한 토막 두 토막 이때는 7토막 8토막이니까. 그러니까 300%짜리면은 1000%가 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2016년도에 이 240탄을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똑같은 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하고 같이 수익률을 올린 거를 이거는 재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시고 제가 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집요하게 준비했는가. 2020년도가 넘어가면 세계 대공황 금융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토질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4년 동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천천히 보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전화통화 모르는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 안 받습니다. 자 이 수익률 보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 돈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재산의 10배 많게는 50배까지 늘려주는 그런 사람한테 응분의 가치를 지불을 하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시면 그만큼 떼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금융위기가 이제 저는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금융위기가 내일 당장 터질까? 다음 달에 터질까? 천만에 왔습니다. 금융위기 오려고 그러면 아직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시행이 나오죠. 2016년도 2018년도 730일 동안에 240단 대박 주식 시리즈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재수, 뭐 엄청나게 재수가 터진다면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주가 빠지면은요. 이거 초대박이에요.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자 만약에 다음주에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쇠폭 터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때려주고도 지금은 금융위기 안 온다고요.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온 것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내일 이 종목을 추천받아가지고 매수해서 만약에 물려서 전조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대공황이 시작이 된다는 전조점입니다. 전조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금융위기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손조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이거 주가 올라오는 거 봐요. 이거 한 달 사이에 100% 올라오는 거. 여기서 만약에 전조점을 깬다. 이거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얼마 빠지냐? 500원까지 빠집니다. 1500원짜리가 500원.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2000% 수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500%의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1500만원을 제가 책정할 겁니다. 돈이 없는 분들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동영상을 맨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보십시오. 자 이제 제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500원에서 9000원이라고 자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이 상장되어 있는 전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이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이 부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자 이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접니다. 자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금융 이론을 만들어놓고 세상에 홍보를 하고 출시를 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낙폭과 대주를 사셔야지 삼성전자의 매수에서 내일 종합주가 하방압력이 올 확률이 높은데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손실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론에 섰고 유튜브 사기꾼들한테 섰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속은 거다. 자 이럴 때 뭐를 사라고 그랬습니까?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여섯 토막 일곱 토막 터진 종목 이런 종목을 사야 여러분들이 100%를 지금 먹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에서 5% 먹고 있다가 재수 없으면 내일서부터 물릴 수가 있다. 손실이 올 수 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동학개미 운동에 여러분들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여러분들 돈을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놈들한테 눈탱이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제 메인 카페입니다. 자 이제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붉은 태양의 위기능력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주식 예측정보잖아요. 나를 따르면 인생이 어떻게 바뀐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런 카페명을 짓겠습니까? 자 바로 이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에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내일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급락했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알아맞혔는가. 왼쪽의 수익률이 그 근거입니다. 이 USD, USD는요. S&P, 나스닥, 그리고 국제유가에다가 투자를 해서 2년 동안의 수익률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 파생 합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한 번도 손실이 없잖아요. 그 실력이 여기서 모르겠습니까? 월가 애들이 이날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한 이 포지션을 보고 제가 글 썼습니다. 대공행이 이제 신호탄이 터졌다. 그래서 이번에 급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권이 온다고 해도 악재는 해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지금 당장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빨리 대응하시는 게 좋죠. 제 이야기를 믿고 이 엄청난 수익률, 이 정확한 분석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이렇게 정확히 고점에서 시향 분석 내린 사람은 딱 저 혼자만이 유일하다. 4년 동안 이렇게 수익률 근거자료 만들어놓고 그리고서 텔레비에 나가서 아니면 애널리스트로 얼굴 알리고 그렇게 잘났다는 사람들 4년 동안에 저처럼 이런 수익률을 제공하나요? 제공 안 하잖아요. 다 이론이잖아. 저는 실전입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나를 따라 왔던 지난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자그마치 이 수익률 포스트가 천 개가 넘습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한 페이지가요, 지금 이 한 페이지가 50개입니다. 자, 50개인데 10개면 벌써 500개죠.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실력 검증을 하셔야죠. 자, 이제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 수익을 몇 개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익률 천천히 보십시오. 자, 돈 많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까지 추천드리는 종목이 118탄인데요. 돈 많으신 분은요. 서울에, 강남에 돈 많은 분들 많잖아. 자, 그런 분들은요. 전 재산 팔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냥 200개면 200개 다 싹쓸이 하세요. 그러면 이때보다 더 좋은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하잖아요. 다 1000%가 터질 겁니다. 이 300%짜리가 다 1000%가 터질 거예요. 그냥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카페의 회원님. 자, 이 수익률 눈으로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페이지가 많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와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 6억, 7억, 5억씩 막 급락하고 있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대공황이 왔는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울에 집 갖고 있는 분들 특히 그리고 지방에 집 갖고 있는 분들 빨리빨리 파셔야 됩니다. 자, 10억짜리 강남의 아파트가 3억으로 떨어집니다. 자, 50억짜리 건물이 20억으로 떨어집니다. 20억 이하로. 자, 빨리빨리 팔아주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요. 무조건 싹쓸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최하 10배로 늘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제2의 IMF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신호탄이 왔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코로나가 해소가 된다라고 해서 이전에 그 악재가 해소가 안됩니다. 오히려 더 싹쓸이 더 붙은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대공황은 더 큰 위기로 오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자, 전재산을 팔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정보를 모조리 싹쓸이 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이 헤비 안내를 천천히 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일체 전화 안 받습니다. 일체 전화 안 받으니까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 상담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떼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친절하게 상담을 하겠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상담은 해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한 선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먼저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로 저랑 인연을 맺으실 분들은 일단 문자로 인연의 고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연락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랑 인연이 되겠다 싶으면 제가 연락드립니다. 자, 이렇게 떼돈을 버는 비결 결국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이 돈 버는 비결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실 분 그리고 이렇게 매일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전업 투자를 해서 매일 100만원 200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씩 돈을 벌고 싶다. 평생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는데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안 받습니다. 자, 먼저 저랑 인연이 되실 분은요. 절차를 밟으시고요. 문자로 의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을 보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매달 18일이기 때문에 어제가 18일이잖아요. 그래서 배당 공시가 이미 끝났습니다. 매달 이렇게 공시 배당을 하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써주시는 분은 그래서 그 열과 성의가 저를 감동시키시는 분은 제가 무료 추천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드릴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 추천을 드렸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타인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야지 제가 그만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포스트 하나, 두 개씩 하루에 쓴다라고 해서 제가 천만원짜리를 그리고 100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랑 인연이 되시려고 그러면 열과 성의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보이면 제가 언제라도 무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포스트 쓰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 열과 성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들어가는데 나는 그런 노력할 시간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돈 내고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배팅하는 겁니다. 돈으로 배팅해서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밥그릇이 돼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